신동빈 롯데 회장이 1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롯데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총수부재라는 위기 속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롯데가 경영공백이라는 위기를 맞았는데 황각규 부회장이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네, 롯데가 창사 51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부재라는 경영공백 위기를 맞았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는데요. 어제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곧바로 황각규 부회장 주재로 밤늦게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임시사장단 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민현기 준법경영위원장을 비롯해 4개 비유, 즉 사업군별 장들이 포함됐는데요. 이원준 유통 비유, 이재혁식품 비유장, 허수영 화학 비유장, 송용덕 호텔 및 서비스 비유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모여서 계열사별 현안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나섭니다. 오늘 회의에서 황각규 비상경영위원장은 임직원과 고객, 주주 등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영에 임해달라면서 협력사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당부했습니다. 당초 롯데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인 오늘부터 휴무가 예정됐었는데 어제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요 임직원이 모두 출근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롯데가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안정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롯데 측은 우선 참담하다면서 무죄 소명이 인정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면세점 특혜를 두고 얘기가 오갔고 K스포츠재단에 우회적으로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롯데는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에 대해서 정부가 언급한 시점이 두 사람의 독대 이전이기 때문에 무관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2015년에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하기도 한 만큼 특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대한스키협회 회장직도 직무 정지가 됐는데요. 평창올림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롯데가 추진해오던 주요 사업 현안이나 지배구조 개편 같은 부분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당장 롯데 지주 출범 이후 진행 중인 지주사 전환이나 지배구조 개편, 해외시장 진출, 호텔 롯데 상장 등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롯데가 지주사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6개월 안에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한이 4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화학계열사의 분할 합병이나 호텔 롯데 상장도 과제인데요. 이번 실형 선고로 인해서 거래소의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문제가 된 면세점의 경우는 월드타워점에 사업권이 걸려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만 나온 상태라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배구조인 것 같은데 사실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서 지주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과정이었잖아요. 네, 문제는 복잡한 롯데 지주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 롯데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한국 롯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지만 지분은 적습니다. 일본 롯데 지분의 28%를 가진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지로 롯데그룹 회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가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신 회장의 사임과 해임을 거론하면서 2차 형제의 난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영진의 도덕적 문제에 엄격하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해임안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호텔 롯데 상장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이 경영 행보를 이어왔던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일단락됐던 경영권 분쟁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측은 이해 관계자들을 안심시키겠다며 위기 수습에 속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